아나 다운 겐지 다운 파라 나왔네요 오케이 아나 다운 원숭이 짬프 겐지 간사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질드 빠졌고요 파라 떴어요 파라 반피 겐지 개피 파라 개피 스침이 없어서요 뺄게요 루슈 개피 아 루슈 스침이 없어지는 피 파라 개피 파라가 파라가 안 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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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나 공 왔어요 아나 공 왔어요 라인한테 줘도 돼요 저한테 줘도 돼요 여기 멀어서 안 닿아 상대 자리야 궁 하고 애들 들어올 것 같아요 파라 개피 상대 피트 자리야 궁 조심 겐지 들어왔어요 루슈 왼쪽에 루슈 왼쪽에 원숭이 빡쳤어요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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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겐지 걱정 아이고 겐지 걱정 우리 안 왔다 겐지 다운 3층에 위에서 원숭이 원숭이 저 떨어뜨려 봐요 위에서 있는 거 떨어뜨려 봐요 제가 올라갈게요 정면으로 올 텐데 이거 원숭이 잡으러 갈게요 숨은 있어 왼쪽에 아이고 와 순간들 개쩌네 원숭이 피 없는데 증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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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온다 페어 페어 내려와 제발 아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아 이거 나 여작궁 있어? 제발 리퍼 궁 한 명 자리야까지 패 자리야까지 패 나이스 나 힐 좀 해주세요 나 나 원숭이 원숭이 어 파라 탔 나 입어야 돼요 원숭이 미쳤어 라인 왔어요 라인 왔어요 힐 돼요 리퍼 아 뭐야 쏠 뭐야 겐지 다운 라인님 저 궁 있어요 근데 칸에서 아 아 나만 빈고 상대 포격으로 아이고 싸워요 싸워요 공 찍어봐요 공 찍어봐요 공 찍어봐요 아이고 이거 비트 찍고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은데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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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하나 공 지금 쓰면 잘할까 루즈 힐 루즈 힐 루즈 힐 탈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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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수면치 빠졌구요 뭐야 진짜 윈 잠시만요 윈 개피 다리위에 아나 다리위에 아나 루즈 힐 다리위에 아나 브릴 저거 아나 봐야돼요 파라 하세요 파라 아나 따오 와 이거 막았다 다행히 와 30초 다리위에 아나 루즈 힐 다리위에 아나 브릴 저거 아나 봐야돼요 파라 하세요 파라 아나 따오 와 이거 막았다 다행히 와 30초 저거있으면 궁어 저거있으면 궁어 이걸 막아? 저거 뭐냐여 탱커 2명당 궁어 저거 궁꽉 질께요 이거 저 궁꽉 질께요 잠시만 미스터 모자마자 하나까지 끌려왔다 아 겐지 궁 들어올거에요 아 저 살려여 저 살려 아 아 나이스 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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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게 아 아 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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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루즈 힐 원숭 있다 아이고 아이고 비어봐요 비어봐요 비고있어요 비 비고있어요 아이고 아 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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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무 아깝다 비스가 사버려가지고 아 원숭이가 너무 잘 버틴다 아나가 계속 빠져서 일로 가 가야겠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정면 정면 왼쪽 왼쪽에 원숭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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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운이야 이제 나만 봐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따 원숭이 빡쳤다 원숭이 갱쳤다 원숭이 겐지 아나만 봐 루시우까지 붙어있던데 그거 아니 사 criticizing 세명이 붙어 있어 왼쪽 파나 파나 빼고 리퍼 나왔어요 원숭이 점프 보여드 programming 리퍼 겐피 다리 밑에 아 리퍼 원숭이 와 거기 굴 없지롱 거기 꽤 목표를 포착해서 아나 왼쪽에 쌓혀있어 하나님 도로 봉쾌우고 아이고 채웠어요 좋아요 여기 뭐 빠졌죠? 저희 위 저쪽 루피니 이거 낙곱 한번 놀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에 원숭이가 노리고 있어요 어디있어요? 여기 빠지네요 실드 빠졌어요 원숭이 실드 빠졌고 오른쪽으로 애들 봐요 원숭이 점프 위에 원숭이 실드 없어요 조져요 원숭이 개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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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오른쪽에 루시우 오른쪽에 루시우 리퍼 루시우 리퍼 여기 방에 있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원숭이 들어왔다 잠시만 잠시만 원숭이 겐지 자리아 주름 실드 빠졌고요 저 망치원이요 살짝 빠져야된데 원숭이 빡쳤어요 원숭이 빡쳤어요 겐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됐다 이러면 안됐다 이러면 안됐다 기빈걸로 바꾸죠 저 윈 턴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킬 못했나 로스요 로스요 겐지개피 원숭이 점프 빠졌고요 리퍼하고 왼쪽에 루시우 개피 리퍼 원숭이 왼쪽 비벼봐요 비벼봐 리퍼 안쪽 리퍼 안쪽 방 안쪽 나왔어요 망령어 빠졌어요 리퍼 오케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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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가줘 아 나 덥 떨지 이킬 못하실까 아 저 그냥 매일 계속 해야겠다 50초 저 그대로 윈 턴 할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원숭이 점프 왼쪽으로 원숭이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얼린 원숭이 얼린 원숭이 다운 40초 맥크리 나왔어요 오른쪽에 맥크리 올게요 한금만 잘라 한금만 잘라 몰라 오케이 한탄 버틸 수 있어요 애들 한탄 마지막탄 조심 맥크리 성강 빠졌고요 오른쪽 리퍼 윈턴 1점 해주세요 예 오른쪽에 저 지금 실린도 없어요 지금은 원숭이 정면 원숭이 힐 원숭이 개필 맥크리 부르기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애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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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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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스포츠 났어요 유리타 정면 리퍼 주윽 원숭이 다운 아나아나아나 아나 자리아 자리아 아나 지하 자리아 아나 지하 맥크리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리퍼 망력 빠졌고요 리퍼 개피 리퍼 따 트리스 개피 나이스 아 힘들다 아우 안 감싸 근데 이 이긴 것 같다 아 A 너무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눈쟁이 쩡카를 꺼냈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 봤는데 심리전 이제부터 한 번 봤는데 딱 봐주고 13개 정글의 사용법 이제부터 심리전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와우 아니 아니 뭐지? 나 멋있게 화려하게 지금 타이밍 지어서 딱 썼는데 얘들 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여기가서 수고요 이 수고요 어떻게 Bright 쓰고 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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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thieves